부처님이 보내준 부인 옛날 영월읍 문산리에는 정시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몹시 궁색하게 홀로 살아갔습니다. 형제들도 없어서 집안의 3대 독자인데도 30살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정시총각은 다른 사람의 농사를 도와주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이 없을 때는 약초를 캐다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장마가 올해 계속되어서 농사를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당연히 이 정시총각에게도 일이 없었습니다. 어휴, 계속 비가 와서 이거 농사일을 못하는구나. 약초를 캐로 나가기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산에 오를 수도 없고 말이야. 안 되겠다. 이러다 굶어 죽겠어. 쌀도 다 떨어졌는데. 가만있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약초들을 말려둔 것들이 있었는데. 정시총각은 혼자 몸이라도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했기에 저장하여 두었던 말린 약초들을 잘 모아서 영월 마을 장터에 가지고 갔습니다. 다행히 약초들 상태가 괜찮아서 금세 약초가 다 팔렸고 약간의 돈을 벌어 그 돈으로 며칠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샀습니다. 정시총각은 장터로 올 때는 강을 따라 왔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치다 보니까 길이 막혀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정시총각은 보덕사라는 절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소리가 웅성웅성하게 나고 목탁 소리가 나고 뭔가 행사가 있는 듯 하였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정시총각의 혼잣말에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오늘이 바로 백중날이요. 그러니까 절에서도 백중날을 기념하는 법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지. 아, 예, 그렇군요. 정시총각이 그 보덕사를 지나가는 그날이 마침 백중날이어서 많은 신도들이 법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시총각은 호기심에 이끌려 보덕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생전 절에는 가본 적이 없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을 따라 수없이 절을 하였습니다. 그의 눈 앞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불상이 있었는데 정시총각은 부처의 모습이 참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그... 부처님? 맞, 맞죠? 제가 말입니다. 집안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집안 가문 3대 독자이온데 장가 좀 들게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립니다. 하며 정시총각은 간절히 기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절을 하다가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점심을 얻어 먹고 이 보덕살을 나온 총각은 어, 참 내가 뭐에 홀렸었나 여지껏 저래서 이러고 있었다니 하면서 길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또 가는 길에 이번에는 금몽암이라는 암자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보덕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백중날을 기념하는 법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시총각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왕지사 불공을 드린 거 여기서도 드리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정시총각은 금몽암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한동안 같은 소원을 빌며 불공을 드린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저장해놓은 약초도 다 팔아버렸고 마침 비가 좀 그친 듯하니까 지금 빨리 나가서 약초를 더 캐와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말이야. 정시총각은 비가 덜 올 때 약초를 많이 캬두기 위해 정신없이 열심히 산에 나가서 약초를 캬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폭포가 있는 어느 산골짜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 뭐야? 뭐가 떨어지는데? 정시총각이 하늘을 보는 순간 웬걸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총각은 폭포 옆에 있는 동굴로 황급히 달려들어가 소나기를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굴속에 들어가 보니 이전에 절에서 본 부처님 같은 불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상은 아니고 사실은 우연히 불상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긴 종유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상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정시총각은 그것도 불상의 한 종류로 알고 반가워하였습니다. 아니 부처님 여기서도 뵙다니 야 역시 부처님은 어디에나 있고 제 마음속에도 있다더니 그 말이 참이로군요. 이렇게 된 거 부처님께 제 원이나 빌겠습니다. 정시총각은 그 앞에 또 절을 하면서 장가 좀 들게 해달라고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비가 그쳤고 총각은 다시 약초를 캐고 있는데 평상시보다 캐는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야 아 이곳은 약초가 진짜 많은데 앞으로 이곳에 와서 약초를 캐야겠구만 정시총각은 많은 약초를 캘 수 있는 그 동굴 근처에 약초를 캘러 그 이후에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곳에 간 김에 굴에 들어가 불상 모양의 종류석에다가 자신의 소원을 빌며 절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시총각이 동굴 바로 옆에 폭포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햇빛을 쬐며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노곤노곤 따스하니 잠이 오는구나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안되는데 아 졸려 아 잠깐만 잠을 자볼까 총각은 어느새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각이 있는 산골짜기 일대가 흰 구름으로 가득 차더니 하늘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는 그 구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정시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아이고 산신령 이십니까요? 하면서 넙죽 절을 했는데 이 백발 노인은 가만 정시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잠이 잠이 오느냐 네가 지금 여기 자빠져서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인석아 어서 저기 저 요봉으로 가거라 그곳에 여인이 있을 것인데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 어서 가서 그 여인을 구해라 지체 말고 곧바로 가야 한다 예 그게 무슨 총각이 뭔 소리인가 하는데 이 백발 노인이 일어나 당장 어서 하고 외치고 다시 구름 속으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백발 노인이 사라진 구름이 총각의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이 총각을 점점 무섭게 조여왔습니다. 이게 뭐야 살려줘 숨막혀 총각은 구름의 압박에 호흡이 막힐 것 같아 몸부림치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뭔 꿈이래 가만 너무 생생한 것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은데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가보자 요봉이라고 했지 저 윈데 아무래도 보통 꿈이 아니라 생각이 든 정시 총각은 재빨리 요봉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아 아 뭐가 있다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 정시의 눈에는 그저 허허벌판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어느 젊은 여인이 갑자기 숲속에서 뛰쳐나왔고 그 뒤로 한 사내가 달려왔습니다. 딱 봐도 도적 강도처럼 생긴 사내였습니다. 어 저 여인인가 정시 총각은 여인에게 달려갔고 여인과 사내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뭐야 넌 뭐하는 놈이냐 다치기 싫으면 비켜 뭐라고 그러는 너는 뭐하는 놈이길래 대낮에 여인을 못살게 구느냐 네가 네가 알 바 아니다 예이 사내는 소리를 지르며 정시 총각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이 정시 총각이 또 워낙 덩치도 좋았고 오랜 시간 산을 타고 농사일도 열심히 하며 맷집도 좋고 기운도 장사였습니다. 사내의 주먹이 정시 총각의 얼굴에 맞았으나 정시 총각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친거야 에 아니 뭐야 이거 돌덩이야 왜 내 손이 내 손이 아파 못된 사내가 두려 자기 주먹을 붙잡고 아파하고 있자 정시 총각은 그 사내의 멱살을 붙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올라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흠씬 두들겨 주었더니 사내는 정신을 잃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에이 나쁜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정시 총각이 손을 털며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여인은 두려워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아 안심하세요. 나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근처에 가지 않을 테니까 염려 마십시오. 아 예 고맙습니다. 아니 왜 이런 곳에 그 홀로 계시는 겁니까? 여인의 몸으로 어서 산을 내려가 안전한 마을로 가시지요. 제가 좀 멀찌감치 지키며 앞서 가겠습니다. 가까이는 가지 않을 테니 안심하시고요. 네 아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정시총각과 함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은 자신이 한 말대로 멀찌감치 앞장을 서서 간혹 여인이 잘 따라오나 뒤를 돌아보며 주변을 살피고 길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는데 여인이 그런 총각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 은인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신지요? 예? 은인이요? 아 저 말씀이시죠? 저는 그냥 뭐 농사일하고 약초 캐는 약초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 볼 일 없지요? 하하 별 볼 일 없다니요? 아까 보니 참으로 힘도 장사시고 그리고 이렇게 성정도 훌륭하시고 정의감도 있으시고 여인은 든든하게 자신을 지키며 산을 내려가는 정시총각이 어쩐지 무척 믿음직 스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그런데 그 낭자께서는 어디 사는 누구시길래 이런 산 중에 홀로 계시다가 그런 못된 놈을 만나신 겁니까? 아 네 그게 사실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이 여인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의 조씨 가문 출신인데 강원도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권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가 스물다섯 살이 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여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소박을 맞은 자신의 모습을 부모에게 보이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어쩌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산길을 다니다가 그만 길을 잃고 헤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사정을 모두 듣고 난 정씨 총각은 딱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머뭇거리다가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을에 내려가도 어디로 가야 할지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집안 살림을 도와드리면서 함께 지내도 되겠는지요? 여인의 뜻밖의 말에 정씨 총각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예?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아 네 역시 힘들겠죠? 예? 힘들다니요. 힘들다니요. 그러리가요. 그러리가 전혀 안 힘듭니다. 하나도요. 환영입니다. 대환영. 집안 살림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 살림을 할 것이 없다면 제가 얹혀 살 면목이 없겠어요. 수중에 돈도 없고 네? 아 살림 가만히 있자. 아 있습니다. 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네요. 좀 도와주십시오. 예 네? 정말요? 정말이지요? 아 예 그럼요. 정말이죠.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조시 여인과 정시총각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두 남녀가 한 집에 함께 살다 보니까 어느새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산지 두어 달 만에 백년 가약을 맺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정시총각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 내가 3대 독자인데 아니 내 후손을 봐야 하는데 우리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서 소박을 맞았었으니 이를 어쩐다. 정시는 자신의 부인이 아기를 알 수 있을지 걱정되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씨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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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정시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곧 우리에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점지해 주실 거니까 기다려 봅시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아 불안하오? 그럼 안 되지. 그럼 생길 아이도 안 생겨요. 당신 몸에도 안 좋고. 이를 어찌 한다? 아 맞다. 내가 말이요 나만 찾아뵙는 부처님이 있는데 같이 가서 한번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보겠소? 정말인가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정시는 부인을 자신이 예전에 갔었던 그 폭포 옆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처님 모양의 종류석에 대고 절을 하며 아이를 점지해 달라 기도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여요. 왠지 잘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소? 아, 그럼 자주 옵시다. 마침 마침 이곳 주변이 약초도 아주 많으니까 우리 함께 와서 약초도 많이 캐고 기도도 올리고 좋아요. 그렇게 부부는 부부는 매일같이 폭포가 있는 곳으로 약초를 캐러 다니면서 동굴 속 종류석 부처님에게 자식의 점지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부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기도를 시작한지 백일 만에 이 부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부부가 함께 약초를 캐며 노력한 결과 집안 살림도 넉넉하여 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부부에게는 복덩이 같은 아들이 태어났고 그 이후에도 아이가 계속 잘 들어서서 그 후 부부는 다해서 삼형제를 낳고 자식들 잘 키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 보살이 부부가 기도를 하던 그 폭포 근처에 암자를 지었는데 전하여 오는 전설 속에 이 정시 총각에게 나타난 백발 노인이 사라지고 그 뒤에 정시 총각을 깨워줬던 수많은 구름에서 그 소재를 따서 암자의 이름을 운중암 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시골쥐 서울 구경 시골쥐가 서울 구경을 올라왔습니다. 처음 길이라 허둥어둥 하면서 짐차를 두 번 세 번이나 갈아타고 간신히 서울까지 왔습니다. 직행차를 타면 빨리 온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래도 짐차를 타야 먹을 것도 많고 사람의 눈에 들킬 염려도 적음으로 짐차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기차가 한강 철교를 건널 때에는 어떻게 무서운 소리가 크게 나는지 어지러워서 내려다보지도 못하고 왔지만은 서울까지 다 왔다는 말을 들을 때에는 기쁜 것 같고 시원한 것 같으면서도 가슴이 울렁울렁 하였습니다. 남대문 정거장에 내려서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망설거리고 선노라니까 여보 여보쇼 하고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이름은 몰라도 역시 자기와 같은 주임으로 할아버지나 만난 것처럼 기뻐서 처음 뵙습니다만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시골서 처음 와가지고 그럽니다요. 하고 애걸하듯이 울었습니다. 글쎄 처음부터 당신이 시골서 처음 온 양반인 줄 짐작했습니다. 서울 구경하러 올라오셨구려. 예 죽기 전에 한번 서울 구경 좀 해보려고요. 그래 벼르고 별로서 이제 간신히 오기는 왔지만 와보니 하도 어마어마해가지고 어디가 남쪽인지 어디가 북쪽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그려. 우선 여관을 정해야겠는데 어느 여관이 좋은지 말 수가 있어야지요. 첫째로 그놈의 고향이 없는 여관이라야 안합니까? 그럼 여관으로 갈 것 없이 나하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려. 그럼 돈도 들 염려 없고 고양이도 감히 오지 못하는 집이니까요. 삥 돌아가면서 새로 된 양옥집이니까요. 예? 양옥집이요요? 야 훌륭한 집에 계십니다 그려. 서울 왔다가 양옥집 구경도 할 겸 그럼 댁에 가서 폐를 좀 끼칠까요? 폐가 무슨 폐예요? 자 나를 따라오셔요. 까딱하면 힐을 잃어버립니다. 시골쥐는 이제야 마음을 놓고 서울쥐의 뒤를 따라섰습니다. 저기 소리를 뿜뿅뿅 지르면서 달아나는 것이 저것이 자동차라는 것이랍니다. 다리 부러진 사람이나 앉은 뱅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병든 사람이나 타고 다니는 것이지요. 저기 잉잉 울면서 집채만한 것이 달아나는 것은 전차라는 것입니다. 늙은이나 어린애나 아이벤 여자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지요. 돈 오전만 내면 거진 심리나 되는 데까지 태워다 주는 거예요. 우리도 저것을 타고 갔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타면 곧 밟힐 테니까 그래서 못 타지요. 아유 구경삼아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불이 났습니까? 아니 난리가 났습니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황급히 뛰어갑니까? 불은 무슨 불이어요. 서울 사람들은 의뢰 걸음걸이가 저렇지요. 서울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시골처럼 담배나 피워물고 한가히 지내서야 살 수 있겠습니까? 굶어 죽지요. 굶어 죽어. 저렇게 바쁘게 굴어도 그래도 돈벌이를 못하는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고 우선 전차 마차 자동차 자전거가 저렇게 총알같이 왔다갔다 하는데 시골서처럼 한가히 굴다가는 당장에 치어 죽을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는걸요. 구경만 하기에도 눈이 핑핑 도는 것 같은걸요. 자 저것이 남대문입니다. 아이고 참 굉장히 큰걸요. 저 문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넓은지 우리들에게는 연병장 벌판만 하여 좋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 텅 비었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을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서울지를 따라서 한참이 나갔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저기 새빨간 양옥집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집이아요. 보니까 참마의 새빨간 칠을 한 우뚝한 높은 집이 높다랗게 서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댁입니다. 그려 아주 새빨갛습니다. 그려 저 위에 노랗게 달린 것은 그 들창인가요? 예 그것이 들창으로도 쓰고 드나드는 대문으로도 쓰는 것입니다. 저렇게 높고 좁은 문으로 드나드니까 고양이가 올 염려는 조금도 없습니다. 아이고 따는요 그렇게는 걸요? 자 미끄러지지 않도록 속히 기어 올라오십시오. 내가 먼저 기어 올라갈 터이니 곧 따라 올라오셔요. 하고 서울지가 쪼르르 기어 올라가서 노란 쇠문이 덮인 구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시골지도 기어 올라가기는 원래 자람으로 곧 뒤따라 기어 올라가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넓지요? 아무 것보다도 마음이 놓이는 것은 이 고양이 걱정이야요. 이 속에 이렇게 들어앉아 있으면 아주 천하 태평입니다. 자 좀 편히 쉬십시오. 서울쥐는 몹시도 친절하게 굴고 공손하게 대접하여서 시골쥐는 도리어 미안한 마음을 느끼게 할 만큼 고맙고 다행스러웠습니다. 시골서는 구경도 못하던 중국요리 찌꺼기 서양과자 부스러기 같은 음식을 많이 내어놓아서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골쥐의 머리 위에 무언지 뚝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보니까 우표 딱지 붙인 봉투였습니다. 시골쥐가 어떻게 몹시 놀라였는지 서울쥐는 그걸 보고 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놀라실 것은 없습니다. 인재고 그런 편지가 자꾸 들어옵니다. 아무 염려 없어요. 이따가 잘 때 깔고 덮고 자라고 생기는 것이랍니다. 잠든 후에도 밤이 깊어 갈수록 춥지 말라고 자꾸자꾸 그런 것이 생겨서 아주 두둑 약하게 덮어줍니다. 덮어줍니다. 하고 지금 떨어진 그 편지 봉투를 깔고 앉으라고 시골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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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비가 몹시 오거나 하는 때에 먹을 것이 없으면 풀칠 많이 한 봉투를 뜯어 먹기도 하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에 이번에는 신문지를 착착 접어묶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어휴 이번 편지는 꽤 큽니다. 그려 하고 시골쥐가 서울쥐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편지가 아니라 신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기는 일이면 무엇든지 이 속에 모두 적혀난 답니다. 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좀 읽어볼까 하고 그 신문을 펴가지고 들여다보더니 에이 속상하구만 흑사병이 유행하니까 우리들을 모두 잡아 죽여야 된다고 아주 크게 냈는걸 어휴 그럼 큰일 났습니다. 그려 공연이 올라왔어요 맞아 죽으면 어쩌나요 아니요 그렇지만 이 집 속에 있으면 겁날 것은 없습니다. 아무 염려 말고 계십시오 시골진은 간신히 마음 놓고 편지를 깔고 신문지를 이불로 덮어 들어 누워서 피곤한 판에 고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시골 손님이 잠자는 동안에 나는 나가서 먹을 양식을 얻어가지고 와야겠다 하고 서울진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지난 후 밤이 차차로 밝아올 때 였습니다. 쬐그럭 쬐그럭 하고 머리맡에서 이상스런 소리가 나무로 시골진은 신문지 이불 속에서 눈이 뜨여서 움찔하였습니다. 큰일 났지요. 별안간에 머리맡에 있는 누런 이때까지 잠겨있던 그 누런 문이 밖으로 열리면서 커다란 손이 쑥 들어오더니 거기에 있는 편지고 엽서고 신문지고 모두 휩쓸어 내가더니 문턱에서 굉장히 큰 가방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신문지 밑에 웅크리고 있던 시골짜도 그 통에 휩쓸려서 가방으로 들어가고 제껍하고 가방 문까지 잠겨버렸습니다. 어쩐 영문을 모르는 시골쥐는 이렇게 가방 속에 갇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겁도 나고 갑갑도 아여 입으로 각작 각작 가방 가죽을 뜯어 물어떼어서 구멍을 뚫어놓고 그리고 얼굴을 쑥 내밀고 형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가 갇혀있는 가방은 어떤 누런 모자를 쓰고 누런 양복 입은 사람의 어깨에 메어져서 그의 궁둥이에 매달려서 지금 어디로인지 자꾸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른 새벽이건만 서울 남대문 안은 퍽 복잡하였습니다. 전차가 잉잉하면서 달아나고 인력거가 이길 저길로 곤두박질해 다니고 자전거가 따르릉따르릉 하고 달아나고 마차 끄는 말까지 아무 일 없는 강아지까지 급급히 뛰어가고 뛰어오고 하였습니다. 대체 서울이란 굉장히 크고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바쁘게 다니는 곳이다 하고 시골지가 생각할 때 어느덧 자기를 메고 가는 누런 양복쟁이는 어느 커다란 이번이야말로 남대문 정거장 같이 큰 벽돌집 뒷문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마치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이 가방에 가지고 온 편지를 커다란 채통 속에 쏟았습니다. 아, 쥐야, 쥐야, 쥐다, 쥐가 우편 가방에서 나왔다 하고 누런 양복쟁이가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 신명되는 사무원들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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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르 몰려와서 이 시골쥐를 잡으려고 소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골쥐는 잡히지 않고 간신간신이 도망하여 마루 밑에 숨었습니다. 아휴, 서울은 무섭다. 무서운 곳이야. 서울 쥐들은 친절하지만 양옥집도 무섭고 흑사병도 무섭다. 에이, 가방 구멍으로 내다보고 이 서울 구경은 꽤나 한 셈이니 이제는 달아 놔야겠다. 어서 달아 놔야겠어. 하고 이 시골쥐는 그날로 곧 시골로 내려갔답니다. 영정 옛날 아주 미련하고 엉터리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해에 이웃나라에 갔다가 아주 운이 좋게도 황제의 근위병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 황제는 1년에 한 번씩 황제 근위병들에게 시험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1번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2번 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3번 네가 제일 존귀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냐 4번 네가 제일 천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는 것인데 1번 제일 좋아하는 것은 황제의 근위병이 된 것이올시다 가 정답이고 2번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는 질문에는 적군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하고 제일 존귀하게 아는 사람이 제일 존귀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는 황제 올시다 해야 하며 4번 제일 천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냐 라면 적국의 간첩이다 라고 대답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근위병이 된 이 미련하고도 엉터리 없는 병정이 그나라 말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병정도 시험은 보아야 하겠고 하니까 급한대로 시험 볼 4가지 문제의 대답만 억지로 억지로 계속 연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황제가 이 미련한 근위병을 불러다 놓고 묻는다는 것이 둘째 번에 물을 것을 순서를 바꿔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나 이 미련이는 그것도 모르고 의뢰 순서대로 물으려니 하고 대답하는 것이 예 그저 황제의 근위병이 된 것이 옳시다. 그러자 황제는 이 소리를 듣더니 눈이 둥그레지며 이놈이 미쳤나 하고 다시 이번에는 첫째 것을 물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그러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 그러자 미련이는 역시 허리를 굽히면서 네 그저 적군에게 항복하는 것이옵니다. 황제는 참다 못하여 얼굴을 찡그리면서 큰 소리로 뭐 뭐 뭐 뭣이 어째 이런 정신나간 녀석을 봤나 그래도 이 미련한 병정은 그 호령하는 소리도 셋째 번에 묻는 말인 줄 알고 하는 말이 예 예 그저 황제 황제 폐하올시다 하니 황제는 자기더러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줄 알고 더욱 노발대발에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며 더 큰 소리로 호령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어째 이놈아 너는 대체 뭐하는 놈이냐 그래도 미련한 이 양반은 이것을 모르고 넷째 문제를 묻는 것으로 알고 하시는 말씀 예 그저 적군의 간첩이 올시다 응 간첩이야 하면서 황제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양반은 시험을 다 보고 황제가 정답을 다 맞춘 저를 칭찬하는 줄 알고 자꾸 허리만 굽실거렸다고 합니다 참된 동정 어느 해 몹시 추운 겨울날 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흰 새의 날개 같이 희고도 보드라운 눈송이가 펑펑 쏟아져 내리고 땅 위에는 바람까지 획획 사납게 불어서 두터운 솜옷을 겹겹이 입고 따뜻한 방 속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기에도 추운 생각이 더럭더럭 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인데 오후가 되니까 눈은 더욱 퍼붓고 추위는 점점 더해져서 행길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인데 서울 종로 내거리에 있는 종강 모퉁이에는 아까부터 다 떨어진 얇디얇은 호도 옷을 입고 발발 떨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 한 푼 줍시오 돈 한 푼 줍시오 하고 애걸 애걸 하는 불쌍한 어린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돌아보지도 않고 또 불쌍하다고 동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땡땡 여자 보통학교에서 하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소녀 셋이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고 하도 불쌍해서 한 소녀는 10전을 주고 또 한 소녀는 5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소녀는 구차한 집 아이가 되어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지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른 두 소녀보다도 더 지극하였습니다 다른 동무들과 같이 줄 돈은 없고 어린 거지가 추위를 참지 못하여 발발 떠는 것을 보니 차마 발길이 돌아서지를 않아서 그 소녀는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서 불쌍한 거지를 바라보고 있더니 그만 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며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별안간 거지아이의 앞으로 와락 달려들어 그 때 묻은 이마에다 따뜻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소녀의 두 눈에 글썽글썽하던 눈물은 불쌍한 거지아이의 뺨 위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어린 거지는 정신을 잃은 아이처럼 그 소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섰더니 얼른 그 옆에 있는 꽃파는 집으로 뛰어가서 지금 두 소녀에게서 받은 돈 십전과 오전을 죄다 주고 어여쁜 꽃 한 묶음을 사다가 입 맞추어 준 소녀에게 건네던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어린 거지의 때 묻은 얼굴에는 알지 못할 감격의 눈물이 방울방울 흘렀습니다 3인봉 김동인 옛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할 당시에 도읍을 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어느 날 이성계는 무학대사라는 사람이 이 나라에서 최고의 직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기 해석 관서 세 지역의 방백들에게 무학대사를 찾으라 명을 내렸습니다 명을 받은 세 방백들은 함께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국산에 이르러 들은 즉 고달산 추함에 스님 하나가 혼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세 방백은 따르는 부하들은 두고 자신들끼리 마을 입구에 들어가 세 사람이 각기 관직의 인을 거기에 있는 큰 나뭇가지에 걸고 해진 집신을 신고 걸어서 고달산 추함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한 스님이 있어 세 방백이 물었습니다 저 스님께서는 무슨 일로 여기에 계시나이까 그러자 그 스님은 먼 곳을 바라보며 저 삼인봉 때문이로 소이다 하였습니다 삼인봉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 집을 지으면 반드시 새방백이 와서 자신들의 세계의 인을 나뭇가지에 걸지니 이것이 그 징조가 나타나 맞은 것이로 소이다 아니 이럴 수가 그 말을 그 말을 들은 새방백들은 손을 맞잡으며 그분이 필시 무학대사라 하고 함께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이성계는 크게 기뻐하며 무학대사를 만났고 그에게 조선의 새로운 도읍으로 정할 땅이 어디인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말을 말던가 이성원의 자랑 옛날 조선시대 정종 때에 이성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색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이성원의 집에 그의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마침 그때 이성원은 봉산에서 난 배를 깎아먹고 있다가 조카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잘 왔네 거기 앉게 나 그는 이렇게 말하고 혼자서 그 봉산 배를 깎아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조카 그 자네 봉산에서 난 배 먹어봤나 아니요 못먹어봤습니다 하 그래 배치고는 이 봉산배가 제일이여 아주 참 맛이 훌륭해 음 아유 맛나다 이성원은 이성원은 조카에게 봉산배 자랑을 실컷 하였습니다 조카는 조카는 한 조각 줄까보다 하고 미리 침을 삼키며 기다려보았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이성원은 조카에게 끝내 먹어보란 말을 하지 않고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어느 때 그 조카가 다시 왔을 때였습니다 아 조카님 그 해주먹 말이야 해주에서 난 먹 갈아서 써봤나 예? 아니요 못 써봤습니다 하 아이고 정말 이 먹 중에서는 해주먹이 제일이라네 이거 봐봐 이거 이게 해주먹이야 이 먹 을 갈아 놓으면 거울 같은데 기름이 돌면서 참 좋지 그래서 나는 늘 이 해주먹만 쓰지 않겠나 이성원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조카에게 먹 한 장 써보라고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절자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특정 지역 또는 문화의 전통과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옛날 이야기 속에는 도덕적인 교훈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마주한 도전과 고난 속에서 주인공들이 그것들을 극복하며 얻은 깊은 교훈은 독자나 청취자에게 삶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자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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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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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